그리고 또 코로나가 얼마야 대닐라 그건 안돼 그건 5센트야 무조건 5개 모은건데 5센트잖아 그거는 50센트 5개가 10번 있어야 돼 조이야 조이야 5개가 10번 5개가 10개 있으면 되는거야 너는 못먹게 생겼다 대닐라 응 넌 못먹게 생겼어 아빠가 그랬잖아 뭐라고 그랬어 아빠가 포로 몇개 있으면 1달러라고 했어 4개 그치 그걸 반으로 쭉 나눠봐 그러면 50센트야 4개를 반으로 쭉 나눠봐 몇개야 포로맨 53센트 오 잘했네 너 2개 이제 언니 2개 먹었어 또 50센트 갖고와봐 다른 모양으로 오 잘했네 1 2 3 4 5 6 7 8 하나 더 넣어야지 10센트 잖아 조이야 조이야 지금 뭐 가져올라 그랬어 저쪽에서 가져와봐 저쪽에서 뭐 아니 아니 아니